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7월 7일자 수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15740원 누적수익 9452980원 수익률 315.1% 수익 달성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특락이 심했는데요 다행히 프로스콘으로 마감해서 다행이구요 잠시 복귀해 보자면요 자 제가 늦게 7시 정도 넘어서 제가 방송을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폭 있었습니다만 제가 21선 저항 예상하고 매도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고 반등을 했으나 아직까지 역배율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얻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락추세 유지중 그리고 30분 봉상에 20일 이평선 저항을 예상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들고 갔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많으실 때 유튜브에 닥터 KTV 검색하시면 주식기초강의 주식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매매 방송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 되시리라고 저 확신하고 있거든요 공부 좀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.